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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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동네,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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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뭐냐면 지금 서울 주정위에 와있습니다! 하! 왜 왔냐면 제 친한 언니 랜아 언니가 여기 모델로 나온다고 해서 응원하러 왔습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열심히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춥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실까요? 오늘은 약간 뭐라그랄까 좀 배그 패션? 약간 뭐라그랄까 배그 패션 좀 배그같죠 약간 좀 특이한 거를 좀 묻고 싶어서 여기는 너무 모델분들도 많고 지기 좀 싫어서 평소에 좀 맞는 것들이 좀 꺼내서 좀 입고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약간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좀 느낌있게 좀 배불려고 열심히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 쪽으로 왔는데 그때는 범이였는데 범이였는데 지금 약간 멋들이 너무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찢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너무 신기해요 잘 된 거야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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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쉽죠 근데 저는 키가 좀 작아서 저는 오늘은 좀 포기하는 게 저는 보기만 좀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여기 오세요 약간 힙한 느낌 맞아요 힙합 스타일 맨날 그렇게 안 입고 오늘은 좀 특이하게 옆에 입고 잠옷으로 입고 있어서 제가 좀 죽어서 뭐 음 안 돼요 이거 근데 콘서트 이렇게 일단 저는 원피스버거 아니면 지마 지마 이런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소개하게 좀 그래서 재밌게 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보겠습니다 기대된다 진짜 지금까지 나온다는데 진짜 나왔던 거 설레요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없는데 그 언니는 집도 너무 가깝고 맨날 집에서 같이 숨하던 거 진짜 진짜 친한 친언니 같은 전쟁 지금 언니 어머님이랑 같이 모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나 언니 서울 패션위크 랑웨이 끝나고 지금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레나 언니랑 같이. 안녕하세요. 오늘 와줬어요. 어땠어요? 너무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랑웨이 하면서 아이를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해서 찾고 있으면서 재밌게 랑웨이를 걸었습니다. 너무 좋은 추억이 돼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자, 우리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언니 밥 먹으러 가. 아, 밥은 많이 먹었지. 신벌려. 라고 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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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